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에는 예수동행 운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위드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예수동행 운동 섬기고 있고요 주말에는 소개하신 대로 예수동행 교회에서 또 주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예수동행 운동에서 처음으로 평진도 대상으로 예수동행 1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도 하고 계시죠 총 한 300명 정도 3기에 걸쳐서 마쳤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겁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400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한 번에 수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접수를 열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얼른 접수 창고를 닫아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 우리 예수동행 운동의 든든한 후원자인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워이지 때도 이렇게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31살의 청년이 나눔방 바나바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수동행 1기에 들어오셨는데 갈 곳이 없는 방이 없는 분들이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청년방을 이번에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1살에 청년이 섬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나눔방 바나바로 섬기시는 분들 저희가 또 예수동행 운동에 초청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이렇게 순종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맡아서 한 자매님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이 일에 좀 섬겨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 순종 훈련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든지 시키면 다 순종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멋져 보인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순종 훈련을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시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뭘 시킬지 모르니까 함부로 제가 하겠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좀 이렇게 쌓여야 어느 정도 쌓여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순종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던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군사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요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종료나무가지를 막 흔들었다고 그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료나무라는 뜻이요 다마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다말이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말하면 성경에 몇 명 나오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잇의 딸이었던 압살롬의 누이도 다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말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정도 전에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카비우스가 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카비우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료나무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런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료나무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었다 그래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갑자기 뛰어나왔는데 나머지 종료나무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막 흔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 밖에서 준비를 하거나 이 종료나무가지를 파는 곳에서 준비를 해갖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좀 뒤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에 있었던 목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막 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료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위대한 왕이신데 예수님은 아주 어린 나기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온전한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손상이 없는 원상 그대로의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손상 없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원상 그대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순종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요 십자가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는요 삶으로의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요 우리의 구원과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두 가지는요 속죄의 근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인데요 이것을 복음적 순종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실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레이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안에 이렇게 막 묶어두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굉장히 그래서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아담으로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인간들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을 순처리해 주신 거죠 자기의 자신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을 순종으로 바치신 것 이것을 십자가의 순종이다 보금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이렇게 입성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종료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종은요 삶으로의 순종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율법의 1.1핵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셨지만 율법을 이렇게 삶으로 지키면서 살아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한 번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룬 이 두 가지 순종이요 우리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의 피로 바로 구속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요 구원을 얻을 때 믿음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순종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 다음에 따로 떨어져서 오는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래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는 분명히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인해 주신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합왕 때 일이었는데요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함께 그 악한 왕비 이세벨과 바할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두운 시기에 아합 왕의 왕국 맡은 자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 100명을 50명,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들을 복량했습니다 아마 이게 걸렸으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했죠 성경은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극히 경혜하는 자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믿음과 순종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나 실패 없이 온전하게 순종은 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 삶과 너무 달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한 시간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아주 죄책감이 듭니다 사순절에 남들은 일주일에 한 끼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미디어 금식도 한다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 죄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징계하실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완전한 순종의 시작입니다 기분에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집 수리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처가집의 딸이 다섯인데요 제가 다섯째 사위입니다 막내여서 형님들이 집안 리모델링을 하는 일을 그냥 두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건설회사를 한 10여 년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토목기사가 저의 주 전공이어서 현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적을 받은 걸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직접 하면 한 50% 정도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50%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도 바쁘고 또 위지엠 사역도 너무 바빠서 뒤로 빠질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공사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이렇게 더 들어갔습니다 원래 100%에 해야 되는데 70%에 끝나면 잘한 거죠? 제가 잘한 건데요 형님들이 20% 안 내겠다는 거예요 서로 안 내겠다고 대세에 밀었습니다 일은 시켰고 돈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형님들 사이에 원래 이전에 서로 채무의 관계가 있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그게 곪아서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렇게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좀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네가 좀 감당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좀 억울한 거예요 일도 제가 다 했고 한 달 넘게 저기 경기도 양주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일도 했고 또 목회자니까 제가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재정도 넉넉치 않은데 저보고 하나님이 자꾸 감당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업친데 격친 격으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 싸움의 원인이 제가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저에게 오해를 하시고 저에게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감당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저희 아내와 서로 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을 하고 비용도 저희가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 원인 제공자는 그냥 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고생도 하고 욕만 먹었죠 순종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요 너는 다섯째 사이가 돼서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처음으로 네가 한 거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순종이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이 더에게 다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순종이 안 되면은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보니까 예수님은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온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듣고 행동하고 하셨습니다 권위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군인들은요 명령을 잘 따릅니다 군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은 명령 불복정에 해당합니다 군대에서요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요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한 명이 나왔어요 자기 하인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찬 마음을 보시고 내가 고쳐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동생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신이 군인이다 보니까 권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권위를 따르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아주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보질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추천 동행 일기에 올린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런 추천글들을 뽑아서 단행본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다가 이 일기가 굉장히 저에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남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말 못하는 기쁨 왠지 좀 제목이 수상치 않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3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아파트를 사셨는데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그거 포기하고 3년 전 원금만 받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의 일기의 일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아파트를 포기하라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몇 달을 매일매일 매순간 물어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검증했습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늘 딸과 나누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미국으로 대학 공부하러 가면 학비가 비싸대 걱정하지마 엄마가 아파트 팔아서 학비 대줄 테니까 넌 네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나 해 중간에 생략을 하고 뒤에 이렇게 쓰셨어요 혼자의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 강구합니다 이제는 딸의 미래를 책임져 주소서 이렇게 몇 달을 시름하다가 포기하고 나서 그날 너무 기쁘게 잠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남들은 미쳤다고 할까봐 말 못하는 기쁨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너무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그거 일부러 투기한 것도 아닌데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물질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결론을 내리는 문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 권사님은 그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는 큰 손해를 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의 상급은 전 크리라 생각합니다 물질이여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여 재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점검을 받습니다 너 돈의 권위를 따를래?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주님께 묻는 삶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만 순종하시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린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도다 그분이 만약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큰일이 있고요 작은일이 있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큰일에는요 누구나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진로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큰 죄가 있고요 작은 죄가 있어요 작은 죄는요 에이 하나님 이 정도 덮어주시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짓는 죄지 작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게 됩니다 조나단 레즈워즈가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면 그 배는 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 셋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큰 쇼파 쿠션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큰지 세 명이 붙어서 한 몇 시간을 불어야 아주 튼튼해지는 그런 쇼파였어요 그 쇼파를 가지고 아이들이 막 며칠을 신나게 놀았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뛰고 막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 쿠션이 슬금슬금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바람이 빠졌는지 수리를 해보려고 막 찾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뿌려도 보고 뭐도 해보고 하니까 아주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그 구멍이 나니까요 이 쿠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우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하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우랑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우랑이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강은 살려주고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짐승들은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우랑이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한 일이 사우랑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우랑은요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한 30대 중반에 말씀에 그때 눈이 좀 띄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 참 그때 재미있어졌어요 원래 저의 일은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계속 돌려보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텔레비전을 막 돌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요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그게 저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끄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읽고 경건소적도 읽다 보니까 평일에는 시간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고 말씀을 읽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나 휴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휴일이나 주말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휴일에는 당연히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쉬는 날 제가 한없이 무너지는 저를 좀 발견했습니다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세상에 뭐 즐거운 거 없나 생각하면서 밖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없는데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말씀을 읽고 나와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계속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주간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휴일 아침에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날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로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말씀을 읽는 일이 저에게 참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을 위해 이렇게 잘 봉사하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루의 휴일을 주었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날은 제가 어디 간 게 아니라 성경 들고 가방 가득 책을 넣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행복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 다해서 성기는 것 부분만 성기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성기는 것 기뻐하신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아 이만하면 충분하지 주일 예배 드리고 또래 모임도 참가하고 심지어 셀 모임까지 갔어 아 그럼 뭐 훌륭하지 아 훌륭합니다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훌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뭔가 찔림을 주는 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뭔가 더 완전한 걸 하나님이 들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르겠죠 다 각각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순종이 있는데요 온전한 순종은요 적극적인 순종이고요 삶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것이요 율법이 있는데요 하지 말라 이런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요 해라라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셨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요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추수할 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루키에 얘들아 남겨줘 흘려줘 루스를 위해 흘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요 늘 약자에 대해서 돌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늘 돌보셨습니다 사도바울은요 가난과 아주 그 어려움 중에 연보를 했던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이렇게 가난을 위해서 너희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재정으로 성기는 일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도 드리는 거죠 청년의 때의 시간은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청년의 때 시간을 드리는 건요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함께 동행일기를 쓰는 권사님이 여름에 썼던 그런 동행일기의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에 어떤 성도님을 1년 만에 만났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우산을 쓴 채 그와 30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애인인 그는 거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2년 전에 그와 1대1 양육을 할 때 글 종이에 여러 장 글을 쓰며 조금이라도 들리실까 크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듣지 못하면서 주일 예배에 꼭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나왔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분이 요청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술 취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두 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쓰레기라고 했고 나는 그를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린 거죠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분인데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분인데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시간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분리개척할 때 같이 오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실 때 그냥 친한 가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신 분이셨어요 참 인품은 좋으신데 그냥 이렇게 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1년 동안 예수동행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일기를 참 잘 쓰셨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참 많이 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동행일기 제자훈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참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참 느낍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졌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졌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아버님이 믿지 않아서 정말 아버님이 나처럼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저희들이 함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가 다 되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아버님 전도를 위해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분가를 해서 나왔는데 다시 아버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래요 초창기 신혼 때 한 3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아내와 부모님의 관계가 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뜻 들어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이 부부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좀 반대를 하셨대요 그런데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이신 집사님이 지난주에 간증을 하셨는데요 들어가기 전날 이사하기 전날 밤새 우셨다고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아버님이 막 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삶이 변한 걸 보시고 아버님이 계속 변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이 드신대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야 되고 집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 식사도 챙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만의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을 드리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의 주님이 계속 물으시는 게 있었어요 너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느냐 제가 젊은이기 위해서 전화를 받고 종료주일에 설교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이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질문이 저에게 올 줄은 몰랐어요 너는 오늘 어떤 순종을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40대 목회의 길을 결정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저 제가 다니던 직장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 이만하면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순종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물으시는데 마음은 사실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제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만큼은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목회의 길을 갈 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아 나는 자비랑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기술도 있고 또 직업도 있으니까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하면서 아 왠지 그게 떳떳한 것 같았어요 나도 성도님들처럼 교회에서 살해받지 않고 나도 이렇게 성기들은 아주 되게 멋진 그림을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누구에게 도움받는 일은요 그건 굉장히 초라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례에서 살해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무엇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 크게 마음에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순종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셔서 직장 일을 했고요 제가 다녔던 건설회사가 두 번이나 부도가 났는데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가족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제 힘으로 산 줄 알았어요 제가 일해서 제가 벌었으니까 내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이 그때도 은혜로 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마음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순종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의 순종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종료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요 나의 순종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분이 아닌 정말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정말 나의 삶으로 드리는 순종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순종을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난 충분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그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 아버지 우리가 진풍에게는 안 좋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봉투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는 흥행을 하려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기도하셨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없이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먹이기 원합니다 시간을 들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들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자 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인데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부분적으로 드린 순종이 있다면 오늘 온전히 순종을 드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으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실 걸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입경이 되고 성령이 되시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바라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를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입경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입경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성령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온전한 순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의 모든 청년들과 주의 백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교통하여 신심을로만들innen 공모의 교통하여